지금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상당히 달라져 버렸죠. 김정은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살을 하고 불에 태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대북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빅텍하고 스페코가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침입하는 걸로 알고 사살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사과를 하면서 지금 다시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의 돈들이 싹 빠져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스닥선물은 별다른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0.5% 정도 상승 동일한 수준인데 지금 대북주들이 지금 김정은 사과 지금 보시면 김정은 북한위원장 사과에 빅텍 스페코 등 방산주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사과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는 급락을 했고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남북경협주들이 폭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했으니까 다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출식시장이 참 희한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돈들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상당히 이동이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런 사과 소식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돈들이 크게 이동을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출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좀 희한합니다. 보면 지금 코스닥 쪽에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하죠. 지금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다가 또 눌러버리죠. 기관도 쭉 들어오다가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시 눌러대고 아직까지 털어낼 만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400억 매도에 기관이 쭉 많이 사다가 또 엄청나게 팔고 있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보이면서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이 0.7%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튼 갑작스럽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부분은 북한에서 사과라는 거죠. 사과를 했으면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어제 많이 하락했죠. 브러스알파가 4살 북한 이런 부분 때문에 브러스알파로 추가적인 하락폭이 훨씬 컸죠. 4.3%나 하락을 시켰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사과를 했으면 이 부분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향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북한 대북주들이 남북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 이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사살 부분 때문에 하락했는데 또 이제 사과를 하니까 또 하락하고 있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북주 관련해서 대아티아이가 지금 남북철도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죠. 19%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북한 사사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7%까지 갔었는데 지금 사과 소식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늘 분위기가 아주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23%까지 갔었지만 지금 이제 북한에서 저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다시 화해모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락을 맞고 있습니다. 급락을 맞고 있고 이 돈들이 남북경협주 쪽으로 순간적으로 크게 빠져서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한번 출렁했죠. 출렁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간 금액들은 단기적인 자금들 이런 소식으로 매도하고 대북주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그런 자금들이 순간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한번 흔들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그랬죠. 남북경협주가 강하면 제약바이오가 약하고 제약바이오가 강하면 남북경협주가 크고 강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남북경협주들이 힘을 쓸 일이 없었죠. 그런 재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힘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과를 했는데 그게 뭐 초강력 즉은 매수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참 상당히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과를 했는데 우리 관계는 더 돈독해진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민주당 의원은 사과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북한은 사과했고 사람이 죽은 부분은 이제 온도에 간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보면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과했으니까 이 부분은 호재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남북관계 긴장 부분 긴장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긴장감이 좀 약화되는 그런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투기 자본들이 경협주 쪽으로 순간적으로 몰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어 대고 있죠. 아주 많이 흔들어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온 부분이 아주 많죠. 아주 많은 상황인데 지금 HLB 단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또 좀 흩어지는 분위기죠. 흩어지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대출이 신용융자 그리고 신용대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죠. 급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카카오뱅크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소식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소식은 상당히 증시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무튼 시장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 순간적으로 크게 한번 출렁였다가 이 출렁인 부분이 북한 사과 그 부분 때문에 떴죠. 이거 웃기죠. 북한이 사과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이 사과하니까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내려가 버렸죠. 자 이 부분은 순간적으로 자금이 이탈했다. 그리고 이 단기 자금들이 지금 바이오주 쪽에서 움직이는 이 자금 대북주 쪽으로 이동해서 좀 투기 자본들이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흐름이 조금 아쉽죠. 자 지금 이 기관 쪽에서 450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350억 정도 다시 이제 쭉 팔았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있죠.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내려갈 만한 환경은 이제 뭐 사실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미국 증시는 바닥을 잡았고 나스닥 선물은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내려갈 상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은 기관들의 이런 방해 공작이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좀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를 좀 흔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말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이 오늘 밤에 미정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저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주말간에 남북관계가 더 긴장으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과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내려갈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